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슬린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적 교회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보금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주변 문화와의 소위 선교적 대면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또 몇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 문화는 보금의 이야기 혹은 성경의 이야기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우상승배적인 이야기를 그 바탕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변화할 뿐 아니라 문화와의 성교적 대면을 위해서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주변 문화의 뿌리에 놓여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세계관에서 좀 더 하나씩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사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를 부탁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드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매우 일찍부터 서굴을 지배하게 된 개몽주의 이후에 그 문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계관 개념을 활용한 대표적인 두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제임스 오오와 아브라함 카이퍼였습니다 제임스 오오는 1844년에서 1913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공격받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세상 전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공격에 가장 성공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전반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 즉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주의 개몽주의 혹은 모던이즘이라고 표현하는 그 현대주의에 대항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는 183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살았던 분인데요 그 당시부터 벌써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두 가지 삶의 체계 즉 모던이즘과 기독교가 맞붙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생결단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그 전쟁이 미국과 유럽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서 서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고요 서구 문화가 가는 곳마다 전 세계에서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던이즘을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석할 때 산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가치를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가 자리 잡는 곳마다 교회가 쇠퇴하고 보금이 영향력을 잃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서구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지금 한국 급속도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것을 말하면서 그는 모던이즘이라는 포괄적인 삶의 체계가 막강한 에너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위력을 지닌 삶의 체계로 맞서야 한다 사투를 벌이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단지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언론인, 신학자, 정치가 그는 네덜란드 총리이기도 했고요 아브라함 자유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면서 다당면에서 삶에서 실제로 그 삶을 실현하기를 추구한 매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할 핵심적인 이유 중 일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더 살펴가면서 그 중요성들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우리 주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삶은 그렇게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상숭배적인 성경적 이야기와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와 세계관으로 무장된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문화를 구속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삶의 영역, 창조세계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어서서 새로가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그날을 향해 창조세계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이 세계관으로 무장이 필수입니다 세계관으로 무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크래그, 바톨로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 이야기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신념들을 명확히 표현하고 정립해주며 그리하여 그 신념들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가 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모든 것을 거르는 여과장치다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들을 삶 전반과 연결시키고 그리하여 교회를 무장시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 즉 가정과 교회와 공공의 광장 이 공적 세상을 말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언론 전반적인 분야 공공의 광장에서 우리의 본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통찰과 개념적 도구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왕성한 문화 참여를 위한 기초를 다져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올리버 도노반이라는 사람은요 정치와 정치 이론을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 위에 세울 것인가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 일에 대해서 국가의 욕망이라는 The Desire of Nation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와 정치 이론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 구절들은 몇 개 인용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려면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이 정치 그리고 정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세우는 것이지요 사실 이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서관이 필요해서 그 필요를 보게 하시고 이 도서관을 짓도록 인도하신 거잖아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러듯 학문적 차원에서나 실제적 차원에서 기독교가 삶과 문화에 진지하게 참여하려면 즉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는 즉 선교적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돼야 합니다 인간은 세계관대로 살아가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나에게 세계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내가 어떤 세계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일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주변 문화에 존재하는 세계관들로부터 더 영향을 받기 쉬워질 나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현 시대의 증언에 요구되는 통일성과 깊이를 진지하게 갖추고자 한다면 성경의 드라마, 즉 성경의 이야기에 뿌리를 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 성경은 세계관의 이야기다라는 책 거기에서 크레그, 바톨로미, 마이클, 고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그 마이클, 고인은 제가 지난번에 나눴고 그 크레그, 바톨로미는 남아공 사람입니다 백인입니다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시대를 남아공에서 자랐죠 백인 학교에 다니고 백인 동네에 살면서 백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렸습니다 크레그는 성공의 교회의 보금적인 중고등부를 통해 10대 때 예수님께 완전히 삶을 드리는 회심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결국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다녔던 침례교회처럼 크레그가 속해 있던 성공의 교회도 살아있었고 전도에 강했으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압제적인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크레그는 남아공의 불행한 인종차별의 역사와 보금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남아공의 현실에 접목시키지 못한 실패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남아공의 정권이 흑인 정권으로 넘어오고 레슨 만들레가 보복한 것이 아니라 진리화해 위원회로 만들었잖아요 정말 잘했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오늘날처럼 그나마 이렇게 잘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리화해 위원회를 통해서 그 당시 있었던 그 백인들의 그 부패나 정말 인권 단함이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반성경적인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을 때 그 헌법의 일조일항이 남아공의 공화국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써 있었거든요 심지어 백인들은 그 인종차별을 정당하기 위해서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가르쳤거든요 짐승처럼 그러면서 크레이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금지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바로 눈앞에 있는 악을 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금주의자들은 악에 맞서기보다 악을 조장했을까? 이에 대한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일관된 기독교 세계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보금주의자들이 영혼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삶 전반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까지 겸비했더라면 그 당시 보금주의 교회가 남아공의 역사는 얼마나 더 달라졌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데비드 노그리라고요 이분 또한 세계관에서 아주 귀한 악자입니다 그분이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근래의 교회사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다 최근에 이런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소구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국도 점점 그런 부분이 중요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특별히 보금주의 보수지 지역 내에서 그렇습니다 몇 줄 띄고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실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근대가 시작된 이후 새석화하는 현대 문화의 힘은 거의 불강력적이었고 모던이즘, 온난은 더 나아가 포스트 모던이즘 거기에 소비주의, 경제 세계화 등 교회와 신앙에 대한 교회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는 금세 잊혔고 유실론적 관점은 공적 삶에서 배제되었다 사적인 영역으로 내몰린 거죠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만 영혼 구원의 차원으로만 어느 분 말대로 신앙이 나르스즘 신앙이 된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죠 배제되었으며 신앙의 본질은 개인적 경건의 문제로 축소되었다 물론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의 경락 속에서 도로스 세이어스는 우리는 기독교를 우주의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최근의 상황 속에서 세계관이란 개념이 일종의 구조에 나선 것이다 세계관은 교회의 신앙의 통전적 성격, 우주적 차원, 보편적 적용에 대한 참신한 관점을 제공한다 통전적 성격,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아까 구속의 전체적인 성격을 다 포함하는 우주적 차원, 보편적 적용에 대한 참신한 관점을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지닌 설득력과 지적 일관성, 실용적 효과 때문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적용 가능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문화적, 학문적 참여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중요한 부분들을 상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나누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을 주일날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신학교 강의 같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의 어려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세계관 교육에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성경 공부나 예를 들면 우리 신학원 과목이나 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 시간에 함께해서 배운다면 주일날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르친다면 아주 작은 일부만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소수의 성도들만 배우고 무장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반드시 알고 무장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제 갈등이 있습니다 장마가 어려운 갈등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살펴보길 원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 찔끔 갖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원고까지 다 올려주잖아요 오늘 설교에도 제가 이따 다 올려드릴 겁니다 사실 많은 오이코스에서 또 많은 위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설교 원고가 좀 늦어지면 미국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올려달라고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고를 통해서 새롭게 보고 설교를 다시 듣고 그러면서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변화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눈 찔끔 갖고 설교합니다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되 오늘은 세계관과 이야기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계관과 이야기입니다 첫째, 세계관이 이야기에 기초해야 할 중요성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오늘 처음 설교를 듣는 분들은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리즈로 지금 오늘 설교가 32번째이잖아요 이 시리즈 그러니까 32번째 설교를 쭉 들었어야 사실은 어느 정도라도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들으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세계관이 이야기에 기초해야 할 중요성 세계관을 살펴보되 오늘은 세계관과 이야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 하나는 세계관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이론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관의 논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이야기와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느 통로를 통해 주어졌건 예를 들면 교과에서 나온 모든 진리도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제가 진정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진정한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민했었습니다 진화론에서 주일날 살펴봐야 되나 이 세계관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세계관과 이야기 배후에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 아래 차 깊이 들어가면 이 존재하는 모든 우주가 인격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가 아니면 저절로 있는 건가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건가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세계관들이 있는데 저 깊이 들어가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라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을 보려면 이 진화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올라온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 똑같은 건데 이거를 주일날 낮에 설교한다는 게 또 한 주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좋은 거는 성경 공부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성도들은 다 거기에 안 참여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눈 찔끔 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 나온 진리인데 그래서 그것이 정치건 과학이건 모든 진리들이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소위 중세로 돌아가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중세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성경 구절에 합하지 않는 그런 모든 소위 말하면 진리들을 다 배제하자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세계관에 대한 부분, 이야기에 대한 부분, 철학에 대한 부분, 신학에 대한 부분이 다 연결돼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와 세계관의 관계를 사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전혀 살펴볼 내용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장이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톨로미오가 쓴 서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토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왜 이 세계관과 이야기의 관계를 살펴보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관에 대한 논의가 혹은 공부가 단순한 이론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관은 단순히 철학적인 과목이 아니고요 이론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낸시 피어시는 세계관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지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 속 자기 중심 자기 근본 속에 있는 이 세계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삶의 실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톨로미오는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이 책은 아까 말한 책과 다른 책인데 세계관은 반드시 이야기의 토대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지주의에 빠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지주의 이게 철학적인 얘기라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주지주의 뭔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단순한 이론으로 전락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세계관은 복음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그리스도 안에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적 사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이라는 전체의 체험과 단절되면 은혜와 겸손이 없는 왜곡되고 주지적인 기독교로 변한다 그러니까 세계관 연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부터 단절되면 은혜와 겸손이 없는 이론쟁이만 내세우는 주지주의로 전락한다 그 말입니다 머리는 커지는데 행동은 전혀 없네 참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리스도와의 실존적인 관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주변 문화를 향한 엄격한 비판적 사고 못지않게 그분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도 이 세계관에서 똑같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해르만 바빙크라고 유명한 칼빈주의 학자잖아요 신학자 그분이 사람은 두 번 회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두 번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처음에는 자연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다음에는 영적 삶에서 자연적 삶으로 두 번 회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죠 그러면 첫 번째 회심은 뭘 말합니까? 자연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임하는 예수를 모르던 삶에서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회심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회심인 거죠 바빙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삶을 통해서 경건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우 귀한 주님과 동행한 삶이죠 이게 첫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머물면 여기만 머물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나라스즘 신앙이 됩니다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회심이 있어야 한다 그 두 번째 회심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다시 회심하여 현재의 세상 속에서 수행해야 할 폭넓은 문화적 소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의 세상 속에서 수행해야 할 폭넓은 문화적 소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리로 두 번째 회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고인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도 이 두 번째 회심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침례교에서 자라서 그 교회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었다 그 교회는 성경 읽기와 기도와 전도의 헌신적이었고 개인의 거룩함과 도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했다 매우 귀한 거죠 잘한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뭐가 없었느냐 하지만 정치, 경제, 학문, 교육, 일, 여가, 오락, 스포츠 등 서구 문화에서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공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곳에서 전해드린 복음은 개인적, 미래적, 내세적 구원의 복음 주거천국가는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학교 시절에 만났고 그걸 알고 보니까 복된 소식은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한 전 우주에 걸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점차 눈이 띄어지게 되는데 복음이란 정말 인간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알게 되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2의 회심에 가까웠다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그걸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첫 번째 회심은 구원받아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의 회심입니다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율법주의 기복시라는 인본주의로 대변되지는 거짓 신앙적에 빠져서 종교적인 모양과 의심만 남아있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고요 구원받아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의 회심 이게 첫 번째 회심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 회심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이 토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그게 지금 하나님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제가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잠정적으로 정의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의 구원받아 첫 번째 회심이라면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토대로 선교적 삶으로의 선교적 교회로의 회심 두 번째 회심을 우리에게 그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평온다른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삶을 위해 세계관이 필수거든요 아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 단순한 이론이 될 수 없습니다 달성한 지적 어떤 그 뭐죠 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지도와 같은 것이고 이 삶을 살기 위해 특별히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문화와의 선교적 대매를 위해 그리고 그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려면 세계관이 중요한 필수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안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성경 이야기에서 나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시리즈로 쭉 살펴보면서 중간에 두 번 옆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눴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교회, 예배, 임재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선교적 삶을 사는데 필수적, 핵심적인 자세를 이렇게 나누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연결돼요 이게 있어야 이 삶의 가능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너무나 또렷한 너무나 또렷한 그 제목만 딱 들어도 여러분은 뭔지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관점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과 서속적인 세계관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열매들로 우리가 생각이 흐려지고 관점이 흐려지고 비전이 흐려지고 하나님도 잘 인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인식되어지지 않고 자기의 실패만 보이고 등등등등등 그러나 공적 예배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 찾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사람의 사랑이 선명히 더 보여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소명이 보여지고 우리의 인자심이 보여지고 그 삶을 살아가서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우리는 다시 해볼까요? 정말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 이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 얼마가 배워가는 그래서 세계관이 성경적인 이야기에 기초합니다 큰 두 번째 이야기와 세계관 이전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각도로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벤쿠버에 가면 리젠드 칼리지라고 있어요 귀한 학교입니다 특별히 영성 이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리젠드 칼리지에서도 이 일터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터사역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일터사역을 소개하는 비디오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아마 열 끈가 돼 있을 겁니다 제목이 리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레임을 다시 짠다 그 말이죠 틀을 다시 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시리즈가 우리말로 더빙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그렇게 더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우리 기조실장이신 김명훈 목사한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의 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더빙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한 번에 한 40분 정도 강의니까 큰 부담 없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리프레임 1번을 보면 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1번을 거기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실론자에서 카톨릭 신자가 된 도덕 철학자 엘러스 데어 맥킨타이어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행동할지를 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 산다고 할 때는 동화책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공상 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야기란 궁극적 실제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세속적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해준다고 주장하고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믿는다면 그 이야기대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들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게 해주는 포괄적인 이야기들로서 보편적인 역사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역사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메타내러티브, 거대서사, 혹은 큰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큰 이야기, 메타내러티브, 혹은 거대서사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온난학자들은 이야기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길이고 인간은 아주 깊은 차원에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이야기의 맥락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에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말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한 학자가 다 보금지, 보수지 학자들인데 개혁지 학자들인데 그들이 이야기를 말하니까 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를 받아들인 것이냐 전혀 그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를 도매금으로 받아들인 것도 전혀 아니고요 모든 이야기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다 그 속에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따라 산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점점 보기 시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큰 배경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메타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들,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그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나 틀 속에서만 경험들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각각의 에피소드들, 사건들은 이 큰 이야기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라고요 아주 귀한 분인데요 그분의 책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들 중에 하나다 사람은 무작정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작정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맥킨타이어가 주장했듯이 구체적으로는 대화들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행위들은 행동으로 옮겨진 이야기들이다 행동으로 옮겨진 이야기들이다 즉 전체적인 이야기가 더 기본적인 범죄이고 그것이 더 기본적이고 먼저이고 특정한 순간 및 특정한 사람은 그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맥락 안에서 행동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 예를 하면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비가 오겠다 말은 무슨 뜻인가 얼떻보기엔 아주 쉬운 것 같죠 비가 오겠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와 속뜻은 그것이 더 큰 내러티브, 더 큰 이야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아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소풍을 가려둔 참이라면 이 말은 나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다는 암시가 깔려있는 말이겠죠 그 말 속에는 가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 오랜 건기와 그로 인한 흉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기상학자로서 비가 올 것을 전부터 예측한 사람이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예측 능력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만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 말은 야외가 참 하나님이며 엘리야가 그분의 예언자라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보세요 간단한 말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의 근거에서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잖아요 이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시대에 모더니즘 사고로 사는 사람들은 그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질 겁니다 또 같은 사건인데 또 같은 사건인데 그레이크 바톨로뮤우 마이클 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이야기에서 창조에 대한 신념은 가장 중요한 기초다 그 신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과학적 세계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적 세계관에서 보는 우주는 시간과 우연의 산물로 제멋대로 생겨난 반면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본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피조물이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그분의 솜씨의 흔적이 도처에 널려 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타락을 믿는 기독교 이야기가 악의 문제에 대해 내놓는 답은 진화의 관점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떤 답과도 전적으로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하더라도요 진화를 믿고 그 배후에 먼저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있는 그대로 모든 실제라는 그들은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도만 바뀌면 삶이 바뀔 줄 압니다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과 결혼이 그분의 정하신 동반 관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혼을 귀한 선물이자 성적 표현과 자녀 양육에 꼭 맞는 장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한 신념이 없다면 섹스를 밥 먹듯 일처럼 언제 어디서나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길 수 있는 쾌락의 수단으로 여길 것이다 생각뿐 아니라 행동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이야기와 세계관에 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떤 이야기 어떤 세계관을 그 바탕에 가지고 있는 따라 달리 해석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 그 이야기에 비추어 해석돼야 비로소 올바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이야기에는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 말한 분은 브라이언 월시 그 다음에 리처드 미들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분이 쓴 공조한 세계관에 대한 책에서 말한 건데 일반적으로 세계관을 다룬 분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제는 우리 삶이 네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형성돼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명시적이건 암시적이건 그러니까 이것들을 세계관적 질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야기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혹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첫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거죠 둘째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셋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것인가 톰 라이트는 여기 한 가지 더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는 거죠 크래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했던 걸 똑같이 언급하는 겁니다 이러한 굵직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결코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특정한 큰 이야기 속에 깊이 배어든 신념들이며 그 답들이 일괄성을 얻는 이유는 정확히 그것이 해당 이야기에서 생겨나는 단일하고 통일된 세계관의 요소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이런 세계관적 질문들이 있고요 이 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신념들은 우리의 개인생활과 공동생활 전체를 빚어내고 그 방향을 결정합니다 로이 클라우저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각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아래 보면 태평양판 이런 것처럼 지각판이 있습니다 이게 부닥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부닥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때로는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산맥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란 지금 이야기 그리고 세계관적 신념들이 저 속에 숨겨져 많은 경우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이 지각판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이야기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 신앙하고도 관련됩니다 성경 신앙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한 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메타네러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 즉 메타네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고인도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다 창조를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과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이스라엘 선택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 절정의 순간을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발견하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뉴비긴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구조 자체다 성경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나눴었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40년 동안 성교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유식한 힌두교 학자하고 서로 토론하는데 인도교 학자가 불평했던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당신네 성교사들이 인도인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이라고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종교서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서적이 있지 않은가 종교서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곧 창조 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의 책임인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세계의 어떤 종교 문헌을 보아도 그것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만한 것은 없다 힌두교 학자가 제대로 본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불평의 요지는 성경이 온 세계 보편적 역사 세계에 대한 참된 이야기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리스오인들은 그것을 종교서적이나 신학서적 으로 그것을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죠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야말로 세상 전체에 대한 유일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피조 세계 전체와 역사 전체의 실제에 대한 진정한 주일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공적 진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공적 진리입니다 공적 진리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전체 핵심은 그것이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공적 진리다 공적 진리다 아까 여기 그 힌두교 학자가 했다는 얘기가 중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죠 다른 어떠한 이야기나 세계관에서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분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든 실존주의 세계관이든 포스트 모더리즘 세계관이든 회의주의 세계관이든 뉴에이지 세계관이든 어떤 세계관이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세계관에만 있습니다 기독교 이야기만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공공의 진리라는 원칙적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주장이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이 본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를 그저 유대민족에 관한 지역적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 이야기는 만물이 창조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며 그 중간에 우주 역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인용합니다 그분 책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분은 구약학자니까요 물론 신약도 포함해서는 마찬가지죠 이야기는 결국 만물과 시간과 인류를 모두 다 품는 궁극적이고 우주적인 이야기다 아니 그 이야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구약 성경만 본다면 다시 말해 구약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메타네레티브 즉 거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라는 권유를 받는다 그런데 이야기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해를 잘 들어요 아워바흐라는 사람은 미메시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호모의 오디세이와 성경 이야기를 대조해서 설명했어요 호모는 오디세이라는 책은 그분이 지은 책이잖아요 책은 그저 몇 시간 동안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지만 그 책에 빠져서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지만 구약 성경은 이제 구약을 또 한 말이고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그 세계에 맞추어야 하고 자신을 그 우주 역사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느껴야 한다 우리 삶을 이 우주 역사를 구성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일은 그 줄거리의 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세상에 알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으로 보고 그 전체에 맞춰야 합니다 이거는 실제에 대한 이야기란 그 말이죠 흔히 신화나 소설을 읽거나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연극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세계를 잠시 망각하고 한동안 허구 속의 세계로 들어가 산다 그렇죠? 이 드라마, 영화, 이 이야기 이야기가 끝나면 허구 세계에서 나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벗어나는 동안 허구 세계에 들어가 있는 동안 지식이나 감동이나 하다 못해 현실 세계에서 허구로의 일종의 도피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 움큼의 진실이나 지혜를 가져오기도 한다 어디에서 이 허구 세계에서? 기념품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삶의 한 면에 대한 제한된 통찰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현실 세계라고 주장한다 이게 현실 세계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차이를 보십니까? 하고만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만은 성경 이야기만은 본연의 세상에 관한 전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바로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며 나 자신의 경험이 본래 들어맞게 되어 있는 자리도 거기서 찾아내야 한다 아까 제가 톰 라이트가 말한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사건들 모든 이야기들도 모든 에피소드들도 일어난 일들도 이 이야기에 맞춰 해석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맞춰 이에 대하고 해석돼야 한다 인생 자체의 궁극적 의미를 보여주는 통찰이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나와 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참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메타 내러티브입니다 이렇듯 보금은 보편타당한 진리이며 인류 전체와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공공의 진리다 보금은 그저 사적인 영역의 종교체험이 아니며 무한정 미래로 연기된 내세 구원도 아니다 보금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분의 메시지다 보금은 우리에게 전체 역사의 목표점을 말해주며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참 이야기로 자처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것에 나온 세계관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는데 그리고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그것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이야기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톰 라이트 박사 다시 얘기하기를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성경이 제공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 신앙을 통해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디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소위 복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 교회 같은 경우에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 로마의 이야기는 로마가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황제 시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적법한 주라는 이 모든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외친 게 시저는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따라 살기를 거부했죠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주라고 외쳤습니다 시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초대 교회인 등의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 그들의 온 삶으로 산 결과 불과 300년도 되기 전에 로마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필요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이야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성경의 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고 세상을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큰 이야기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큰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다 우상승배사님은 그렇죠 우상승배의 한 핵심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관들은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공적 차원과 국가의 삶까지 빚어냅니다 아까 남아공 벌써 오늘 이야기와 세계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체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중간중간 그렇지 저게 너무 중요하지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부분들은 인식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어렴풋이나 마터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계기는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도 올려놓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못 다뤘던 내용들까지 다 거기 있을 거니까요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그리고 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선명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놈은 설교를 몇 번씩 듣냐 그러실 수 있을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단순히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책들을 두 번 세 번씩 읽고요 세 번 읽은 다음에 또 정리하고요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또 부분적으로 보고합니다 주의 길을 배워가야 해서요 그냥 편하게 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길이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수고하면서 같이 주의 길을 배워가면 그리고 배워가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웠게 뒷받지 마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